둘 셋! 인기요일내! 안녕하세요 나오고 계십니다 박혜핀입니다 기자님도 계시고요 앉아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차례차례 첫 번째 단체 사주 촬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즈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역시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고맙습니다 현빈씨, 윤씨, 여우씨, 진혁씨, 시윤씨 이렇게 총 5명으로서 큐브의 신인보이그룹입니다 미처 포즈입니다 앉아계신 분들, 섭이신 분들, 높이 계신 분들까지 모두 아이콘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익숙해진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낯가림 없이 금방 흘려질 수 있는 멤버라고 하는데요 네! nowadays의 리더이자 보컬인 현빈씨와 함께 살짝 웃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 좋은 보이스가 아닐까 잠시 후에 보았습니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연이어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는 멋진 실력과 카리스마까지 가지고 있는 멤버 시윤씨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부터 시작해서요 시그니처 포즈 반면에 nowadays에 관해서는 정말 더 돌 그래서 공돌이라고 하네요 귀여운 유씨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윤씨 역시 역시 많은 걸 준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또 네 손하트 정말 끝없이 많아질 거니까요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나원의 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